은퇴 후에도 걱정 없이 건물주로 살아가는 꿈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은퇴 후 노후대책 나도 건물주라는 주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진단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오늘은 은퇴 이후에 나도 건물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번 이렇게 발표 내지는 또 공부를 좀 해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정보화 사회에 맞춰서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 각박한 사회에 어떻게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저는 궁금합니다. 은퇴 이후에 삶이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출생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죠. 그 베이비붐 세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지금 도래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은퇴한 시기부터 계속적으로 더 많은 은퇴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작년에 1958년도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59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이 올해에 은퇴를 하겠죠. 그러면 71년까지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출생자 수가 은퇴를 앞으로 계속해야 되는데 은퇴 이후의 삶도 역시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영세하신 분들은 박스를 줍거나 종이를 줍거나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간혹 보이실 겁니다. 향후에는 박스를 줍거나 종이를 줍는 것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2019년도 올해죠. 올해 KB금융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울시, 광역시, 6개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25세에서 59세, 2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은퇴 이후에 준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2천 명 중에 20%만 준비를 하고 있다. 나머지 80%는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삶을 살기 위해서 한 달에 투자 내지는 저축액이 얼마가 적당한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123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투자 내지는 저축이죠. 그런데 지금 이 20%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7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저축액이 투자액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나머지 57%만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 43%가 부족액이 발생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준비를 원활하게 하고 계신 분들은 20%에서도 약 2%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준비를 좀 이렇게 변화가 굉장히 민감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은퇴 후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8년도에서부터 이렇게 63년도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728만 명입니다. 물론 세상을 등지신 분도 계시고 지금 은퇴를 눈앞에 두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은퇴를 하신 분도 계시는데 지금 은퇴 이후에 어떤 자영업을 하거나 또는 그 전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부동산을 통해서 임차 수익을 계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분도 계시겠죠. 또는 예금을 통해서 또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찌 됐건 준비를 하고 있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은퇴자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더불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공적 자금이나 이런 부분이 생산 가능 인구에서 걷어서 이렇게 노인들에게 또 공적 자금을 부여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논퇴 이후에 준비를 지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금이나 주식이나 그리고 부동산 대체적으로 투자 종목들이 있죠. 그리고 채권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녹록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 예금 같은 경우에는 화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또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또 시장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투자 종목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위험한 보통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손해를 많이 보는 것이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63년부터 72년, 3년까지 계속적으로 되는데 71년생들이 가장 많이 태어났습니다. 120만 명 정도 태어났죠. 경쟁이 치열했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고요. 현재 나이가 한 49세 정도 되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 1부, 2부로 나눠서 초등학교를 다녔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분들이 은퇴하는 시기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후면 발생이 될 건데 그때는 더 치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현대자동차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958년생들이 작년에 은퇴를 했죠. 그게 997명입니다. 올해 은퇴하는 분들이 1,401명, 그리고 2022년까지 2,651명이 은퇴를 하는데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약 2만 명이 은퇴를, 현대자동차에서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 4월달 기준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재직원 수가 약 6만 8천 명인데 거의 30%에 해당되는 분들이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대자동차에서도 신입사원들이 계속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를 특별채용으로 하는 전형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신입자 수보다도 모든 부분이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용이라는 부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자동차라는 생산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죠. 지금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비교를 했을 때 약 54만 대가 더 적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만큼 자동차 생산량도 적어지고 은퇴자 수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신입사원 채용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은퇴를 해서 대부분 보면 60세 이상들이 선택하는 부분이 뭐냐면 자영업입니다. 약 2017년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자영업자 수의 약 30%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만큼 준비가 돼 있지 않은 분들 그리고 뭔가 자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위험한 상황인데 자영업자 생존률이 암환자 생존률보다 낮습니다. 1년 생존률이 83.8%지만 5년을 봤을 때 29.6%밖에 생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거의 80%가 폐업을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영업자도 은퇴 이후에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큰 업체들 그리고 프랜차이즈 업체들 그리고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품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준비를 미리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법적인 부분 대안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고정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화폐 가치가 늘어나거나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또는 통화량이 늘어나거나 했을 때 영향을 덜 받고 그리고 어떤 부동산의 가격 자체 공시지가는 매년 상승을 하고 있죠. 물론 아파트의 가격적인 부분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됐을 때는 유치가 좋은 지역, 교통이 편리한 지역, 그리고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인기가 많은 지역들 중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를 살펴봐야겠죠. 강남권이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만 젊은 직장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 아직 현금 보유량이 적은 이 젊은 직장인들, 대기업 종사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진행을 해보시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향후에 임대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이 되고 은퇴 이후에도 나도 건물주가 돼서 계속적으로 따박따박 월세를 받아서 그걸로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모든 투자 방법, 기법들을 다 동원을 했을 때 그중에 종목 선택을 미리 해야겠죠. 나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예금으로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화폐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예전의 라면값이 지금의 라면값보다 훨씬 쌌었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싸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화폐가치가 그만큼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금도 대안이 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 주식 같은 경우도 역시 유연 부담이, 리스크 부담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될 종목이기도 하겠죠. 전문 지식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투자 종목이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물론 투자를 잘못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겠지만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유망지역,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세미나나 이런 부분도 한 번씩 가서 흐름에 대해서 파악도 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어떤 지역이 상승세가 두드러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좀 파악을 해보시고요. 정부 정책이 계속적으로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완화되는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점에는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대비해서 굉장히 유망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종목을 한번 부동산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이버TV의 센TV 부동산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